이렇게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타는 고아질 HD 게임 실향방송북마전 TV 다운파 720p 송출에 유튜브 1080p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워킹데드 에피소드 4 모든 골목마다 우리 주인공 리이에게 앞으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고난들이 남았을지. 지난 이야기를 좀 볼까요? 자 릴리라는 여성이죠 정신 좀 놓고 지금 폭주했어요 그리고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에서 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여자친구는... 우리 뭐 할까요? 주인공을 보내주세요. 그렇지! 티비는 HD 방송국이지. 정말? 네. 그들은 괜찮은데... 그들은 왜 안되나? 그들은 왜 안되나? 저 밴딘의 소품을 보내주셨는데... 뭐? 저 배신자가 나로 있었더라. 우리 작업이 필요해요! 뭐? 절대! 이 놈의... 아악! 젠장! 죄송합니다, 클레멘타이요. 여기 가족들은 바로 여기있어요. 그들은 내가 꼭 찾아봅시다. 그들은 꼭 찾아봅시다. 그들은 꼭 찾아봅시다. 자...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요... 그... 다중... 결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뭐... 뭐... 그 상황에서는... 뭐... 못 이겠다는데 어떻게... 밀어야지... 못 이겠다는데... 네... 자... 아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드디어 사바나인가요? 클레멘타인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나같으면 그냥 밀어버렸을 것 같은데... 예라이! 병수라! 지금... 저... 잡이 때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캔이죠? 불쌍한 캔이... 등장인물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어... 일을 겪은 사람이 아마 캔이... 캐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 클레멘타인의 머리도... 속아줬구요. 좀비들에게... 머리를 붙잡히지 않도록... 자... 부모님들과 연락을 취하던... 워키토키죠. 무전기... 당연히 무서운... 연락이 안될텐데... 잠시만요...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여행이...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여행이... 아마... 내가... 이제야, 클레멘타인. 나중에,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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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몸이 아주 나쁘다. 저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는 안 괜찮아. 너는 잠이 필요해야 돼. 그는 잠이 필요해야 돼. 그는 잠이 필요해야 돼. 켄니에게 물어보죠. 한 번 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는 잠이 필요할까? 그는 잠이 필요해야 돼. 그는 잠이 필요해야 돼. 잠재만요. 잠재만요. 캐니는 잠재만요. 캐니는 잠재만요. 잠재만요. 뭐야? 내가 몰려올텐데, 사실 난 잠재만요. 공간에 잠재만요. 나는 잠재만요. 그는 잠재만요. 칭팀에 날을 감을 하면, 무슨 일이나 손을 하고 있는지. 누구다. 아마? 잠재만요. 지시기고 싶지 않아. 너는... ㅋㅋ 너는 나라면, 나는 이제야, 지금 도망간다 생각보다 일어났어 이게 누구야? 너가 벨타워에 있는가? 그게 뭐야?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다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다 빨리 여기서 나가라 이 거리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너의 종소리가 나아서 그런지 좀빈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컬! 모두! 뛰어! 조비는 욕을 안하는데 자막에 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비가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툰 렌더링이라고 하죠 만화처럼 아하 켄니가 좀 붙잡혔죠 켄니! 켄니가 또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좀 닿았다 생각나요? 빈! 딸! Point! Guy! manifestations 두번째 배신을 때립니다 자 애한테서 꺼져 야 이거 갑자기 FPS야 권슈 튀려 할배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쟤는 벌써 두번째에요 아무래도 배는 자 할배가 뒤 후미를 막힌다고 합니다 할배가 술주정백인줄 알았는데 자 배는 뻔뻔스럽다 어떻게 하니 헐베가 당할거같아요 하핰 할매가 괜찮대요 괜찮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럴수가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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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건 하핰 엄마 벤이 세... 이런 못된 자식 반준이 형님 캐시친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벤은 얘는 아무래도 두 번 배신한 애는 세 번도 할텐데 지켜놓으면 봐야겠어요 그러게, 내가 밀었지, 부러졌지 그래서 이 벤을 한 번도 할텐데요? 아니, 아니요. 이 곳이 이 곳을 다 구입했으면 다 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곳은 잘 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같은 게 있지 않고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꼬맹이랑 또 얘기를 해줘야죠 빨리빨리 대화를 진행해봅시다 죽은 사람은 여기 돌아가고 싶어요? 그들은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봤다고 해야지 못 봤다고 해야지 어린애랑 이게 좀 달래줘야 돼요 창문을 그때 뜨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좀비야, 사람이야 어떻습니까? 저 괜찮아요 넌 괜찮아요 너의 질을, 내의 질을, 그리고 예전이 무엇이 있는지 저에게 환상 부족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진짜 넌 방에 일해야 할 것 같아 자아... 잊지 마세요. 항상 더 이상해. 바이브가 그리워지지. 네. 그럼 바이브가 그리워지지. 이제 바이브가 그리워지지. 중립적으로 유돌이게 한국사람답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선은 안심시키고 그래. 이제 더 많이 가고. 아무튼 이렇게 회화 부분이죠. 회화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상태를. 자 뭐가.. 시체.. 시체가 아니라 무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좀비가 나중엔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계집이야. 계집이야 계집! 자 뭔가.. 뭐.. 볼 게 있나?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짱독님 어서오세요. 랩터님도 오셨군요. 정우님 반갑습니다. 아 좋아. 삽이다. 삽을 어떻게 해보겠다. 자 할배 걱정은 아무도 안하네요. 할배가.. 누숙자랑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켄이랑 좀 얘기를 할게요. 에이.. 왜 이렇게 기다려주시나요? 네.. 저는 관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에 대해서는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도와줄게. 자.. 까칠하죠 조금? 아.. 아.. 우리 이제 랩터를 만들었을 때 랩터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여기 있었으면 꽤 좋은 작업을 찾으려고 했었을 때 좋은 곳이 되었을 때 좋은 곳이 되었을 때 다시 정리해볼게 다시 정리해볼게 다시 정리해볼게 다시 정리해볼게 아.. 안으로만 들어가면 당분간은 당분간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자 캣튼이 있으니 반갑습니다. 방금했던 TV는 별풍선을 안줘도 인사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겠죠? 자 삽! 삽으로 뛰어봐.. 에이.. 에이? 발견을 imposed다는힘들하잖아요 아냐, 배로도 많은 소리를 만들어보려고wers 소 indirectly 그럼.. 파aints Stan 그의 우리가 저기다 묻었나? 이미 도착했지만, 그 문에 도착했구나. 누가 도착한 도끈을 들었지? 저는. 그 지역은 그냥 이렇게 말했지. 라디오 컨트롤. 그 도끈이 칩을 넣어서 문에가 꺼지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에요. 매일 학생일이에요. 그래, 그럼... 그 도끈 어디있지? 저걸 풀면 그 마이크로 칩이 작동할지도 모르겠어요. 개무덤 같은데. 타 보죠. 미안하다. 죽은 것들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관심을 보이죠 클레멘타인. 개무덤을 팔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지. 클레멘, 그리스틴과 같이 앉아있어. 오, 그리스틴과 같이 앉아있어. 하지만 저는... 그냥 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애를 뒤로 물려야 돼요. 상처받았대. 아하! 나 참, 애들은 키우기가 진짜 까다로워. 아, 나. 그 냄새가... 아우, 냄새! 자, 개목걸이를 찾아볼까요? 흠이 들어요, 친구들! 아하하하! 쉬다, 쉬다. 삽으로 뛰어, 인마! 아, 아우, 대자스! 으에! 먹은 것도 없을 텐데. 어, 임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으에! 헛구역질을 한 거라면 임신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부부예요, 부부부라서. 임신을 했어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워킹데드에서도 어... 주인공 무리가... 무리 중에 이제... 주인공 무리 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개구멍을 뚫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애가 들어가야되나? 자, 뭐가 뭔데? 뭐가 뭔데? 뭐가 뭔데? 뭐가 뭔데? 뭐가 뭔데? 뭐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런거는. 자, 우리 경동군도 잘할 만큼 다 잘했고, 목마전 TV에서 성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 그런게 얼마나 좋을까요? 자, 꼬맹이가 들어갔어요. 으잉? 클림, 괜찮으세요? 좀 말해. 좀 말해. 아, 네. 그러게요. 자, 꼬맹이가 들어갔어요. 자, 안에서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귀여운 거. 잘했다고 해야지. 잘했다고 해야지. 이건 잘한 거지.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잘했다고 해야지. 아, 아주 잘했다. 아, 아주 잘했다. 자, 아무튼 저 친구가 굉장히 다리 부상 때문에 고치 아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리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이 조직 안에서도 굉장한 부담이죠, 부담.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죠. 누구나 돌고래마저 춤추게 한다는 칭찬. 집은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오... 으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몸에 빠져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딸. 으으... 아름다운.. 림링을 bulb협은 언제 손면hoe? cosa? 그, 그, 이, 잘 working해? 그, 다른 종ığımız의 누구도 있어. 그, 몇 분의 한명은 어떤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니? 나는 그, 우리의 이사과 함께 나누는 없을 것 같았을까? 그들 네가 몰랐을 Pour, 나는 말했을 것 같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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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äch. 어허? 잘한다. 누가 대단한 사람에게는 이 종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그 종을 받은 후에 죽을 수 있는 곳에 그런가? 그는 그 종을 잡고 그는 그의 종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그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는 그 종을 그는 이 종을 부전을 때렸죠 그는 그 종을 그는 이 종을 그는 그 종을 그는 왜 그가 그는 그가 그는 그가 이 잘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놀지 못해 누군가가 모르는 상황이잖아 누군가가 모르는 상황이잖아 정말로 맞지 누군가가 모르는 상황이잖아 누군가가 그 바퀴즈가 다 자신을 원해 그 바퀴즈가 다 자신을 원해 그 바퀴즈가 다시 돌아다니라 오미드가 잠을 필요해 아무튼 우리는 척은 괜찮을 것이다 배가 서서에 외에 가면 그 바퀴즈가 다 가고 escrow에 가려야 할 것 같은데 그 바퀴즈는 찾을 것 같은데 칼벨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칼벨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바퀴즈는 두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지 그 바퀴즈는 빨리 무서운 상황은 계속되나 나의 상황이 아니지 다 알게 될 것 같지 나는 우리 그 바퀴즈는 잘 알게 될 것 같지 우리 그 바퀴즈들 중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지 괜찮아요. 너와 저쪽으로 올라갈거에요. 리이, 여기가 있어요. 모든 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랄까요? 도와줘요? 또 다른 문이 있나요?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문이 있나요? 크리스탄 오미가 필요할거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써야되고, 뒤져 뒤져 다 뒤져봐. 통통빙개 다 하나 둘이 아니야. 통통빙개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이거를 정성스럽게 만든건 좋은데요. 명령내린 적어요? 아까 할배는 어디 괜찮다고 하고 좀비들한테 둘러싸였어요. 괜찮은지는 알 수가 없구요. 아, 아저씨. 캔이요. 캔이는 전편에서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마 지금 최고의 생각은 아니죠. 이제 죽을 필요할거에요. 자아, 그래요. 술을 먹을 상황은 아니죠. 네네네. 캔니네는 방위군 아틀랜타 수송대가 수송관? 아, 그거는 너무 길다. 자, 아무튼 이 1층을 우선은 뒤져보고 있습니다. 네. 집이 어떻게 되요? 제가 1층을 찾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도 너무 잘했어요. 자아, 어... 그 카욱이 어떻게 되요? 오미가? 몸이 더 좋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대니스 강님 반갑습니다. 대니스 강님 반갑습니다. 대니스 강님은 반갑습니다. 대니스 강님은 반갑습니다. 대니스 강님은 반갑습니다. 근데 조심해야itan. 그 남자가 거의 다 잃었고 내가 그 친구가 누군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 타이미스, 그 아저씨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오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지적한 조합이 나왔네요. 아, 안타까운 장면들이였죠. 네, 아들도 떠났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었죠. 고맹이는 잘 있니? 이 집이 건강하려고요. 분명히 분명히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조심할게요. 열어봅시다 오빠! 화장실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집 자체는 이 난리통인걸 감안했을때는 정말 깨끗해요 조심조심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끼익! 어흥! 이가 나올지도 바이와자드 전설적인 장면 있죠 어흥이가 나오는 어흥이가 나오는 자 여긴 아무것도 없대요 당연히 없겠지 옷장이 있네 짠 큰.. 이쪽.. 어.. 네 건너편이었나 이쪽이었나요? 어느쪽이었죠? 마지막으로 여기 뭐 입구는 아니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제이쿠스! 마대자루를 보고 놀랬나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우선은 한바퀴 돌아봐야 되요 우선은 한바퀴 돌아봐야 되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미드는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위험한 상황인것 같아요 네 지금 위험한 상황인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도끈 그리고 위스키가 있는 네 네 네 클레멘타임을 물어봤는데 그녀의 라디오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누구야 누구야 뭐 뭐 뭐라 head off she hasn't done anything wrong I'm not saying she an attended to but she's just a kid she doesn't know without she doesn't know any better you never told her not to talk to strangers I mean she's already a older man I mean 이제는 고생이 더 멀어요 그리스타 кто 그 맨날이었어 iness okay You're not in any trouble just need to know I don't know but he really seems nice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자, 이게 낚시가 아니길 바랍니다. 클레멘타인의 부모님들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고 무전으로 지금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의 지방 소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넓겠습니까? 뭐지? 켄니가. 켄니가 혼자 떴나요? 켄니가 거기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뱀에 가봅시다. 뱀에 가봅시다. 뱀에 가봅시다. 뱀에 가봅시다. 뱀에 가봅시다. 언제 딴지 들어올지 모르겠죠. 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켄니가 정신줄을 놓고 있죠. 왜 정신줄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켄니? 켄니는...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제이. 조건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건aha요. 이 형은 적으로 보임하잖아요. 이 형은 적으로 아저씨가 어툴했군요. 이 형은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형은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다став을 수 있는 사람이다. 쓰위라고 생각해보니까, 뭐하는 게 아니라, 안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엘리에 가봅시다. 캔니 아들이 좀 먼 쪽에서 아노님 스키피오님 반갑습니다 캔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캔니한테 총을 건네줄까요? 그건 좀 그렇죠 자 아이가 갇혀있다가 죽었나봐요 아무래도 아사하를 한 어린 좀비 같습니다 부모들이 감춰놨나보죠 위험해서 자 또 처절한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권총으로 죽이긴 좀 그렇고 자 평온을 주는게 좋을 것 같죠 워킹데드 세계관은 좀비한테 물려서만 감염으로 인한 사망 이후에 좀비가 되는게 아니구요 모두 다 그 인자에 좀비가 될 인자에 감염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사를 하더라도 사고사나 자연사를 하더라도 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려고 부모들이 이 다락에다가 숨겨놨었나 본데 아이가 결국 바깥으로 나오질 못하고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모두 다 감염된 상태에요 근데 이제 좀비한테 물린거랑 다른거는 물리면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증세 때문에 금방 죽게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금방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인데 그 이후에 계랑 같이 묻어줄까요 계랑 같이 묻어주는게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워킹데드는 죽으면 어떤식으로든 죽으면 좀비가 무조건 됩니다 자 키웠던 강아지랑 함께 묻어줬습니다 자 김은님 어서오세요 워킹데드를 하면서 제가 개드립을 못치겠는게 되게 우울하고 좀 어둡죠 원래 드라마도 그랬고 수시로 가슴 아픈 이런 이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절한 상황이라던가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이를 묻어줍시다 아 네 저는 울컥하진 않아요 이거보다 이게 네 번째 4화잖아요 4화 4화인데 이 전편이 더 슬펐어요 앞으로 더 얼마나 슬퍼질지도 모르겠지만 이 전편이 네 여태껏 제일 슬펐던 상황이었습니다 좀 안타깝고 처절한 그런 자 다와서 아이를 묻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슬프다 이렇게 슬픈 게임인 줄 모르고 오 내가 아 선택했군요 다 묻어줘야죠 좀비가 바깥에서 보고 있네요 사람이네요 사람이에요 좀비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이순간이님 반갑습니다 봉과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굴아칠 이유가 없어요 이런거는 뭐 거짓말을 해서 뭐 무슨 이득이 있다고요 아 그럴지도 모르죠 좀비를 또 여기다가 모여들게 해서 또 켄니? 켄니는 진짜 눈이요 완전히 사람이 럭킷이 뭐죠? 리소스 왕이 됐어요 눈빛이 지금 뭐 아 아 그럴 수도 있죠 겨울왕자님 반갑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보급품은 다행히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급품을 좀 찾아가야 될거에요 그쵸 그쵸 켄니의 모습이 정말 너무 암울해 보여가지고 켄니는 자꾸 여기서 떠나고 싶은거죠 켄니는 멀리 가고싶어요 지금 멀리 멀리 떠나고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 켄니를 지배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쵸 어딜 가도 좀비죠 근데 클레멘타이가 제가 잘못 누른거 같아요 또 이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오케이 데이 라이스 베넨 겨울을 잡고 컴온 클레노 롤 미드가 필요한거 자 어 근데 아무튼 밖에 나가는거는 야 야 이 자식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을 베넨 그니까 할아버지도 지금 찾아봐야되는데 아 베넨한테 맡긴다는게 굉장히 찝찝합니다 자 또 허세부리지 난데없이 자 난데없이 자 난데없이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어 짜증하게 자 믿을 수가 없는데 베니 클레멘타이 아 이거 선택을 잘못한거 같아요 지금 어떤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eri